마포구 꿈의 오케스트라는 마포 지역 배려대상 청소년들이 음악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합주해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정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포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공음악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음악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첫 수업을 시작한 이후 창단음악회, 교류연주회, 정기연주회 등을 선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마포아티센터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 후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된 10여 명의 아이들은 주 2회에 걸쳐 악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문화재단 문화교육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